나 지금 너무 배고파 나 호시한테 물어봤는데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나를 썼어 세찬아 너 진짜 나 좋아해? 야 그만해 애들한테 왜 이래 야 얘가 약간 요새 좀 이상해 자꾸 날 피해 밀크 형이야? 어 나무나는 입장에서 어때 정말 차가워치기 애들 아니야 왜 피해 왜 피해 왜 피해 왜 피해 왜 피해 언니 나도 이제 장난 그만 칠려고요 제가 저러니까 어 그만하세요 어 애들 있는데 뭐 장난을 한 해만에 큰소리에요? 어 나도 언성 높아져요? 무는 언성 또 안 높이나 이루어지면 진짜 소름돋긴 하겠다 결혼식 꼭 가야지 내가 결혼식에 똥 부를 거야 아 그래? 강세찬 전소민의 웨니 디스코 음악 주세요 웨니 디스코 나 까먹어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가짜가 귀엽나? 언니 이거 한번 해봐 가짜가 귀엽나? 언니 이거 한번 해봐 가짜가 귀엽나? 가짜가 귀엽나? 아니야 이거야 소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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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는 게 너무 웃겨 아 잘한다 잘한다 소민이가 소민이가 제일 행복해 할 때가 이때에요 맞아요 세찬이랑 뭐 맞춘게 그래 그래 진짜 희한해 쟤네 너무 아파 발 야 얼굴 좀 보고 하자 오케이 야 얼굴 좀 보고 하자 야 얼굴 보고 하자 생생태 아니야 야 얼굴 보고 하자 야 이거 땀 수도 있지 왜 이거야 이거야 벌치기 좋아 벌치기 좋아 무리지맞기 일곱 무리지맞기 무리지맞기 차기 날다개 먹기 여섯 차 야 이거 봐요 형님 좀 봐 자기 날다개 먹기 여섯 차 야 이거 봐 야 박자가 맞죠? 박자가 맞죠? 박자가 맞죠? 아니 박자가 맞죠? 아니 박자가 맞죠? 아니 박자가 맞죠? 아니 박자가 맞죠? 이거 봐줘요 한 번만 그냥 한번 네가 더 가자 한 번 내가 공격하게 내가 공격하게 그리고 미안한데 자기를 너무 떳뜳뜳하니까 내가 도망했잖아 나는 왜 자기 날다개 한 거래 자기 때 자기 날다개를 바꿔줄게 자기 날다개? 자기 날달개 할 자기 날달개 할? 바위치기 좋아 바위치기 좋아 바위치기 좋아 바위치기 좋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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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. 아파요. 아 너무 속삭였어요. 바람들게 없어요. 자기 날달기야. 자기 날달기야. 자기 날달기야. 자기 날달기야. 무리지맞기 출고. 무리지맞기 출고. 출고. 무리지맞기 출고. 출고. 출고 중에서야. 출고 중에서. 출고. 내가 하면서 너 섭섭하다고 그러더라. 용산으로 어떻게 이사왔는데 자기가 이사왔다고 얘기도 안하냐고. 진짜 서운해. 아니 짐을 아직 다 안꾸려놔서. 근데 저도 진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세찬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좋아는 하죠. 근데 막 그런 사랑 같은 게 아니에요. 내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까. 소민이가 막 세찬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세찬이가 그 대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 그래도 내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. 그 정도. 가깃성은 있는데. 일요일 날 너 뭐해? 뭐 이렇게. 잠깐 걸을래? 잠깐 걸을래? 그러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두 달 하면은 소민이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. 편의점 앞에서 잠깐 우리 삼각김밥 먹을까?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런 거. 감성 터지네. 감성 터져요. 근데 내 주변에 우리 후배들 많잖아요. 세찬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. 사실 소민이 정도 이렇게 되면 사실 한두 명은 나는 그래도 소민이 형 어때요? 근데 형이 얘기하는 게. 야 어떻게 단 한 명이 없어? 창의형, 세호형, 세형형. 아니 어떻게 단 한 명이 없어? 야 왜 이렇게 신기해 그러니까. 아니 이거 신기해. 나도 너가 말한 사람들은 다 내 스타일 아니야 싫어. 그래서 다행이야. 세호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. 서로 아니라고. 나도 싫어. 내가 진짜 세호하고 소민이를 연결시켜주려고 한번 내가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그랬거든요. 나 근데 솔직히 세호한테 놀린 게 세호가 이렇게 정색하네. 세호가 뭐해? 그치? 살 빠졌잖아 살 빠졌잖아. 내 가죽공예하는 형 알고 있는데 3대째 지금 가죽공예. 야 너 멋있겠다. 싱글이시죠 싱글. 싱글 싱글. 싱글이시죠 싱글. 싱글 싱글. 아니 그럼 싱글이지. 아니 그럼 싱글이지. 아니 드라마 때문에. 아 그래 그래 그래. 얘가 드라마 때문에 이거. 예민해. 그런 내용을 너무 접하고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. 그러니까. 터질 것 같아 나 이거. 자 준비. 시작. 시작. What time did you wake up this morning? 뭐라고? What time did you wake up this morning? 뭐라고? 움직인다 움직인다. 움직이기 시작했다. 야. 야. 야 뭐 뭐라는 거지? 오빠 솔직히 진짜로 라면 먹고 가, 막으러 가고 싶으시죠?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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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야! 뇌야 정신 차려! 뇌야! 뇌야 정신 차려! 뇌야! 뇌야 정신 차려! 야 양세찬이! 양세찬이! 소민아 들어가야지 소민아 들어가야지! 헉! 손쪽! 아! 신체 접촉이 있나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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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나 좀 살려줘! 나 좀 살려줘!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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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뽀! 나 좀 살려줘! 야! 나 좀 살려줘! 야, 나이 났어, 손님. 야, 야, 뭐야, 이거 뭐야. 모르겠어, 기계가 오작적인 것 같아. 모르겠어. 로제야, 너도 손 한 번 잡아줘라. 네? 손 한 번 잡아줘. 어, 안 움직일 것 같은데요? 아니야, 움직여. 안 움직여? 1편 단심이에요. 어, 야, 서민이가 다시 만져봐. 우와! 서민아, 서민아. 서민아, 네가 해 봐봐. 야, 로제야, 너 왜 그래? 당황했다, 씨. 당황했다, 씨. 당황했다, 씨. 당황했다, 너부터 봐, 이거. 너 이빨 문자 좋아하는구나. 야, 큰일 없어. 형, 얘 이빨 문자 좋아하는구나. 형, 얘 이빨 문자 좋아해요. 야, 형 죽이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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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로제 뭐야. 언니 꺼, 언니 꺼. 언니 꺼. 야, 상관 때문에 재밌다. 아니에요, 언니. 아니, 질문을 해. 아니, 질문을 해. 어? 너, 진짜 나 좋아해? 진짜 나 좋아해? 너는 너무 짜증 네, 뭐ändern 받는 그거? 내가 뭐, 내가 그 대ər 없다. 야, 야. orsydio 너 말래. 야, serious. 너 deteriorihetta, 얘 왜 이러냐? 야, 얘 얘 네ně 안 일한데? 야, 얘 이거 왜 이러냐. 아니, 왜 이러냐. 얘 왜 말이러 그런 Path를 얘기해? 야. 야. 야, 이거 내가 말이러 간 거 근데 했는데. 야, 야. 야. 야..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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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옌 지금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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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호 너 말해. 야 진짜. 야. 왜 이러냐. 야 얘. 야 얘 왜 이러냐. 감사합니다.